만드는 형이 이제 지금 뭐 여자친구분이 이제 내가 이렇게 음료수를 못 따고 있어 내가 지금 그분이야 내가 음료수 어떻게 따지? 근데 따줘봐. 근데 형 여자친구분이 이렇게 만약에 이런다. 근데 진짜로 나 이거 못 따. 지민이 자식하고. 누가 그 얘기 듣고 싶었어? 어? 누가 그 얘기 듣고 싶었냐고. 뭐가 문제인데. 지민이는 잘 따고 나는 못 따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. 나중에 흔이랑 지민이랑 나랑 셋이 만날 때 내가 지민한테 한 번 엄청 잘해줘 봐야겠다. 내가 지민한테 한 번 엄청 잘해줘 봐야겠다. 어? 아 근데. 상황에서. 원칙이야. 아니 잘해주는 거잖아. 아니 형수니까 형수니까 내가 또 예전에 알던 동성이니까 내가 잘해주는 거야 뭐가 문제야. 아 근데 형 전혀. 근데 약간 너 시선이 마음에 안 들어. 아니야. 잘해주지 마. 아 잘해주지 마. 잘해주지 마. 아 잘해주지 마. 아 잘해주지 마. 아니 만약에. 아니 그게 아니라. 저는 그 깨묻는지는. 지민이 안 되는구나. 지민이 추워도 벗어주지 마. 그럼 내가 해야지 왜 네가 하냐고. 형은 벗을 게 없어. 형은 벗을 게 없어. 하나야 벗을 게 없어. 아니야 나 다 뼈까지 다 벗어줄 거야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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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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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형. 짜증 나. 제가 자꾸 저러니까 뭔가 우리의 컨셉에 제가 자꾸 겉도는 것 같아요. 괜히 세민하시는 거 아니에요. 약간 그것도 있고. 세민하시는 것 같아요. 약간 그것도 있고. 세민하시는 것 같아요. 약간 그것도 있고. 형도는 어떻게 보면. 아예 보면 안 되는 거지 그냥. 음식 음식. 음식 가까이 갖다 주는 거. 형도 좋아하는 거 아니야. 나랑 지민이 형도 좋아하는 거 아니야. 나랑 지민이 형도 좋아하는 거 아니야. 나랑 지민이 형도. 나랑 지민이 형도. 만나지 말래요. 형 나랑 지민이 형 셋이 있어. 너랑. 너는 지민이 형. 형 왜 나는. 나 수상할 거야. 내 기분이 잘 나간다니.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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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자존심이 제일 나간다니. 형의 여자친구고. 저게 왜 이렇게 씁쓸해. 내가 좋아하는. 내가 원래 알던 동생이니까. 좋냐. 어 어때. 형은. 형은 물을 더 못 들어보고 좋을 거야. 어떻게 봐. 살 손처럼 뿌려주는데. 안 돼. 안 돼 안 돼. 왜냐하면 지민이가 너를 호감으로 생각하거든. 왜 이렇게? 옛날에 위기 탈출 아쉽겠었지. 근데 잘해줬다고 해서. 잘해 줬지. 너 얘기를 가끔 하는 거 보니까 그래. 아. 어 경제대장. 위험해. 경제대장. 어. 눈웃음. 눈웃음 치지마. 아. 어. 어. 어 형 눈웃음이 있네. 눈웃음이 있다니까. 눈웃음 있지. 얘 소녀시대 티파니 갔네 눈웃음이. 야 지민이 축하한다고 문자나 한번 해agers. 아니 하지마. 하. 당연히 하지 마, 차라리 스키라고 할까?